어느덧 벌써 시험 일주일 앞두고 있네요.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한 4, 5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파이팅! 다 왔어요 이제.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11월 달부터 여러분 위드 코로나 하는 거 아시죠? 깔끔하게 시험 합격하시고 마무리하시고 11월 달 12월 달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0월 30일 마지막 시험장에서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꼭 합격하고 만나요. 합격 기원합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시원입니다. 아 여러분 5일 남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기까지 5일 남았습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들 그 루틴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래도 힘들 거예요. 아마 힘든 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합격의 기운을 가지고 던져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합격 가자! 수험생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시험장에서 떨지 마시고 잘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